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헌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의 방과후 아카데미 담임교사를 뽑는 채용 공고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보고 전환이 되셔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를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게 될 선생님을 선발을 하는데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재단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오른쪽에 알림바당이 있습니다. 채용 정보를 누르시고요. 그 중에서 450번 그거를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가서 첨부 파일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pdf 파일이고요. 하나는 응시서류 한글 파일이 되겠습니다. 실제 서류를 내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채워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공고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당 청소년 수련관 2023년 제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가 되겠습니다.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몇 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근무하고 보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근무처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고요. 주요 업무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담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채용 기간은요. 채용을 되는 날부터 올해 연말 11월 31일까지고요.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수 조건은요. 2023년 고양시 생활임금 기준 4대 보험이 포함되어진 내용이고요. 월급제가 되겠습니다. 근로 개시일이요.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반드시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비 자격증은 아니고 자격증을 현재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 아래쪽 내려가 보면 채용 일정이 있어요. 채용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지금 계속 채용 공고 중이고 3월 7일까지 공고할 것이고요. 원소 접수 또한 3월 7일 화요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접수 방법은요. 이메일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여기 주소가 있고요. 방문은 토당 청소년 수련관 1층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차 서류 전용 합격자 발표는 3월 8일 수요일 2차 면접 심사는요. 3월 10일 금요일 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요. 3월 11일 토요일이 되겠고요. 근로 계약 예정일은 23년 3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 접수해 주셔서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